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손을 잡고 농산어촌에 유학을 보내는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약 400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참여를 원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정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농촌 유학이 시작된 건 지난 2021년. 지금까지 서울 학생 390명이 전라남도에서 6개월 이상 유학했습니다. 서울과 전남교육청이 체류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유학생 부모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까지 해결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 지역 정주인구도 늘어 전남 해남군엔 100명 넘는 학생과 학부모가 이주했습니다. 호응이 이어지자 지난해부터는 아토피, 치유마을 등 전라북도에도 농촌 유학이 확대됐습니다. 농촌 유학이 지방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학기부터는 강원과 서울교육청의 농촌 유학이 본격화합니다. 서울과 강원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춘천과 영월, 행성 등에 있는 농가나 유학센터를 활용하는 농촌 유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단위로 장기간 이주하는 정주형 농촌 유학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가 작은 학교가 살아나고, 또 서울 아이들도 와서 인성교육이라든가 특색 있는 교육을 함께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난 2021년 37만 가구가 귀농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방소멸기금으로 편성된 올해 정부 예산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농촌 유학에 뛰어드는 지자체는 점점 늘고 있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학력 문제 등을 이유로 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비 1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촌 유학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교육청이 농촌 유학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시의회에 농촌 유학 예산안을 제출한 만큼 다음 주 열릴 임시회에서 농촌 유학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